저는 아직 뉴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완전히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프론트엔드에서는 임포트와 같은 ECMAScript 모듈을 대부분 쓰실 겁니다. 노드JS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루카이오 구문과 같이 커먼JS라고 부르는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확실히 ECMAScript 모듈로 통합이 되어가는 흐름인데 노드JS 개발팀이 조금 천천히 일을 해주시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뭐라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파일 번들링 정도는 은근하긴 했지만 보통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가지고 스크립트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 노드JS 나오기도 전 이야기니까요. 흔하게 쓰던 방식은 윈도우 객체에 넣어서 배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 딱 제이코리가 생각이 나네요. 윈도우 객체에 넣으면 윈도우를 생략하고 바로 불러다가 쓸 수 있으니까 나름 모듈스러운 느낌은 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윈도우 객체에 넣고나는 방식은 묶어서 배포를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모듈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능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모듈 시스템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널리 퍼진 툴 중에 리카이어JS라는 툴이 있었습니다. AMD 모듈하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듈 방식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퍼졌고 널리 쓰였습니다. 근데 리카이어JS가 좋긴 했는데 사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꽤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던 게 크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 라이브러리들이 AMD 모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리카이어JS 이용해서 불러오려고 하면 세팅을 별도로 해주어야 했는데 이게 진짜 피곤한 작업이었습니다. 직접 이것저것 세팅을 해줘야 했는데 이게 오래돼서 뭐라 말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많이 번거로웠거든요. 다음입니다. 리카이어JS에서 모듈을 가져다 쓰려면 하나하나 세팅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름답게 등장한 게 브라우저리파이라는 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노드JS와 NPM 패키지 매니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이었는데요. 노드JS에서는 리카이어 구문으로 대표되는 커먼JS 방식의 모듈 시스템을 이용했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할 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고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시기에는 개발자들도 노드JS를 쓰면서 커먼JS 모듈에 많이들 익숙해졌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같은 자바스크립트인데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굳이 다른 방식의 모듈을 사용해야 할까?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노드JS에서 쓰는 모듈 시스템을 다 같이 쓰자! 라는 컨셉으로 브라우저리파이가 나온 거죠. 브라우저리파이가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커먼JS 방식의 모듈을 지원한다는 점이었고요. 덕분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배포하는게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카이어JS와 다르게 사용할 때 정말 간단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만 하면 리카이어해서 알아서 쓰면 됐거든요.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건 라이브러리고 거기서 커먼JS 지원을 제대로 해놓으면 브라우저리파이는 그냥 간단히 가져다 쓰겠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커먼JS 모듈 지원을 강제하는 셈인데 노드JS에서 이미 그렇게 쓰고 있기도 하니까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브라우저리파이 선에서 이제 특별히 새롭게 뭐 나올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리가 없겠죠. 특히 한 2014년부터에서는 한 몇년간 심심하면 맨날 뭐가 새로 나오고 어느새 보면은 다 갈아타고 하는게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뭐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듈 시스템 같은걸 갈아엎진 않잖아요. 그때는 뭐랄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툴들 유행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재밌기도 했지만 동시에 좀 피곤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웹팩입니다. 최근 몇년간 웹프런트엔드 개발하면 웹팩이고 지금도 웹팩입니다. 리카이어JS는 사용하기 좀 번거로웠고 브라우저리파이는 간단한건 좋았는데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웹팩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뭐랄까 브라우저리파이 잘 쓰고 있는데 또 뭐가 또 나왔네 근데 또 어느새 다들 쓰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안됐는데 또 갈아타야되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지만 보다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군요. 그냥 리카이어JS랑 브라우저리파이의 장점을 같이 잘 섞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리카이어JS처럼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세팅을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해야하는게 아니었거든요. 로더 기능을 이용을 하면 확장 기능을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조립만 하면 되게끔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불러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랄까 브라우저리파이스러운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웹팩이 좋았던 점이 여럿 있긴 했지만 처음 보자마자 바로 눈에 띄었던게 두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카이어JS나 브라우저리파이와 다르게 웹팩은 어떤 모듈 타입이든 동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커먼JS든 AMD든 ECMAScript든 상관없이 웹팩만 사용하면 다같이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 자체로 일단 정말 편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어떤 모듈 지원을 하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세팅해주고 귀찮은 작업이 종종 있었거든요. 웹팩을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모듈 방식이 어떻고 하는 고민은 전혀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CMAScript 모듈 지원입니다. 이전에는 웹에서 어떤 모듈을 쓰자 라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로 합의를 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ECMAScript 6에 모듈 명세가 들어갔고 웹표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한순간에 다 갈아타긴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모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셈인거죠. 그런 상황에서 웹팩이 깔끔하게 ECMAScript 모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모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던 RequireJS와 Browserify 웹팩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당시 많이 쓰였던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